가이드라 방탄 가이드라 방탄 백회 특집입니다 금이요? 지금 이 순간이거 아니야? 소금 멋쟁이 토마토 정국이 김석신 팀 vs 안경 팀 백진 같아요 백진이 기분이 덧밥 최종 결정 백진이 기분이 덧밥 백진하겠습니다 백진은 석배 갈게요 뭐야? 남준아 뭐해? 나 너라네 미안 수고하셨습니다 잘했다 두고 받아 어깨로 트래핑을 왜해? 남은 느낌 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달려라 파이팅 이번에는 여러분께 말씀하셨던 아이템 중 하나였던 철가방 게임 지난번에는 슈가씨가 MC를 보며 직접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차례로 번갈아 걸어가면서 테이블으로 나오셔서 철가방 교제를 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각자 팀 이름 한번 외치죠 100점 까먹었죠? 아아 석백 석백 맞춰라 방탄으로 가자 네?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끝내자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치자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치자 달려라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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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먼저 문제 낼래? 이제 공간ikes 뭐 ok 호흡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연습 한번 해 잠시만요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너무 쉽다 ok 암호 확실해? 자, 한번 해 봐. 체크해 봐.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자. 준비했어? 오케이. 자, 할까요? 이름. 이렇게 쳐야 됩니다. 빨리 해. 집중한 게 너무 귀여워서. 눈 아파. 갑니다. 아, 이거 뭐야? JK, JK. 뭐? 갑니다. 됐어. 갑니다. 한 번 더. 지민! 뭐지, 저게? 왜, 저게? 지민, 지민. 양말. 신, 신, 신. 신. 우산. 정사. 와, 대박이야. 보여? 아니, 저 옷이 우산이야? 딱 받은 우산 아니야? 오, 야. 야, 이거 1층에 둬야겠다. 2층에 두니까 안 보여. 아, 근데 2층이 더 헷갈리고 좋은 것 같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보이지 않나? 이만큼만 울리면? 아니, 근데 보이긴 잘 보여. 2층이 재미있는 것 같긴 해요. 2층, 가자. 2층. 잘 보였어? 나는, 나는 그 허비 형 얼굴 보고 있다가 다 못 봤어, 다. 나도 아까 말하라고 못 봤어, 저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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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야. 여기요? 별 몇 개? 3개? 분란 어려운데. 자, 나가십시오. 안 보셨어. 아니, 안 보셨어. 아니, 안 보셨어. 안 보셨어. 2층에 있잖아. 딱히 알아야지. 아니, 그게, 봐봐요, 봐봐. 근데 그림자 저에서 하나도 안 보여. 그림자 저에서 안 보여. 너무 까매. 제이 형. 테이프. 정답. 와, 진짜? 대박, 이거? 와. 야, 저 형. 야, 저 형. 아니, 남들은 다 그림자라고 생각한 걸 맞췄어. 야, 저 형. 심지어 색깔도 흔하지 않은 색깔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저 형. 한 번만 해 맞추니까 대박이다. 저 형, 저 형. 저 형, 괜찮은데? 저 형. 저 형. 아니,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데, 이거? 아니야, 맞췄잖아, 허비 형이. 자, 슈가, 제이 형. 아, 좋아. 나 먼저 확인해야지. 내가 약간 어두운 걸 못 봐가지고. 나도, 나도 진짜 안 보여. 나 밝은 거랑 어두운 거. 어렵습니까? 와. 이게 나왔다고? 이거야? 봐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나왔어? 아니야, 봐도 알겠는데. 와, 4개 반 정도? 와, 진짜? 아, 진짜? 이게 나왔다고? 자, 보이세요? 보이죠? 오케이, 빠르게. 부지지 마세요. 갑니다. 벌써 웃겨. 눈 감으면 안 돼요. 하하하하. 야, 우리. 자세 바꾸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솔직히. 앉자. 아니, 아니. 규칙이 안 보여. 갑작해서 안 보여. 목을 당기세요. 오케이. 오케이. 슈가. 티슈. 땡. 비, 마스크. 땡. 진. 휴지. 땡.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열어놔, 그냥 열어놔. 뭐야, 저게? 진. 슬리퍼. 뭐야, 저게? 야,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안 되냐? 아니, 그거 말고. 나 안 보여. 제이홉. 종이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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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야, 이거 내각에서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몇 대 몇 시에요? 자, 이거. 야, 지금 제이홉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지금 파이팅 하면 돼, 파이팅. 위험해? 아, 진짜 안 보이는구나. 공대인은 떼지 말자, 저거도. 그래, 공대인이 떼면 절이 없으니까. 형이 두 개 맞췄나? 어떻게 해? 잘한다. 이제. 야. 어려운 일 것 같아. 너무, 너무 쉬운데? 아, 그래? 쉬우니까 제가 위치를 이미 조정하겠습니다. 그래. 1층으로 가. 2층으로 가. 3층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자, 어디 있는지 몰라. 중간이 아니에요. 벽에 붙여 놓은 거 아니야? 슈가. 야, 저 아형 보여. 슈가. 칫솔. 진. 거울. 땡. 고프로. 땡. 고프로 아니야, 저거? 고프로 원래 있어. 밑에 원래 있어. 아, 원래 있어. 아, 원래 있어. 아, 원래 있어. 아, 원래 있는 거래. 잘 봐요. 슈가. 분필. 땡. 아랫. 아랫. 누구 먼저 해? 누구 먼저 해? 지우개. 정답. 오케이. 지우개였어? 나 화이트. 지우개가 보인다고? 나도 생각했었는데. 너 되게 많이 헐어 줬는데, 나 뭔지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 봐도. 난 보지도 못했어. 저게 근데 어떻게 지우개인 줄 알지? 지우개라는 게 있었다고? 저 끝에 있었어. 맨 끝에 오른쪽. 자, 별 다섯 개 중에 나이도 몇 개입니까? 슈가 씨. 어, 잠깐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보고? 아니,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해봐.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생긴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왕의 좀 해봤잖아요, 형. 윤경이 진짜 빨라. 왕의 레전드 한 번 찍었잖아요, 이걸로. 갑니다. 자, 눈 감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아예 안 보여서, 아예 안 보여서. 진! 진! 폼 클렌징. 제이킹. 제이킹. 치약. 정답. 와, 진짜? 아, 진짜? 아, 동천 시력이 뭐 고양이야, 뭐야? 겁나 빠르네. 자, 갑시다. 아하, 좋았어. 드디어 나왔다, 그가. 자, 갑니다. 집중하세요. 어? 아무것도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1층에 없어. 1층만 없었어. 1층만 없었어. 슈가. 버. 오늘, 오늘 버가 되시면 안 돼, 비 대신? 아니, 저게 뭔데? 야, 야, 야. 이게 별 5개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 뭐야? 아, 봐도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슈가, 헤드랜턴. 땡. 아이고, 반짝반짝. 이 반은 500원짜리만 한 게 달렸다니까. 저렇게 손전등? 손전등? 내가 아니야. 뭐야? 아니, 저 옆면을 좀 보여줘, 저 말고. 저렇게 플래시. 플래시? 그게 손전등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영어로 하면 또 다른데. 영어로 하면 또 다른데. 영어로 하면 또 다른데. 뭔 놈을 꺼내주게? 꺼냈다 집어넣기야? 자, 보여. 야, 새로운 방식이다. 꺼냈다 집어넣기. 야, 재밌겠다, 야. 뭐야? 야, 진짜 모르겠어. 야, 진짜 모르겠어. 뭐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J.K. 알람 시계? 정답. 야. 야. 야, 저 대박이다. 야, 저거 옆으로에다. 야, 저거 어떻게 왔어, 야. 야, 이거 맞힌 것도 대단하다, 야. 비키야, 저 빡겜 받더라. 왜 동점이야? 우리 이긴 거 아니야? 동점, 동점. 아, 아니요? 마지막 게임인가? 자, 여기서 맞힌 사람이 이기는 거죠? 보이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제일 어려운 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아, 지금 마지막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갑자기 막 치실, 막 치실 꺼내가지고 막. 금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기서? 금 나와라 뚝딱. 여러분, 제가 골라왔거든요. 최상, 나이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맞힐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제이홉. 아, 진짜? 민합. 아니면 수고 형. 그거 어떻게 알아? 다 적 중, 적군이잖아. 그것도 그렇네. 왜 그걸 골랐어? 아니,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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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둘이 맞힐 거 같아? 일단 한 번 하고 힌트 줄게요, 내가. 바로 맞힌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이거 절대 못 맞힌다. 오케이. 이거 절대, 절대로 못 맞춰, 이걸? 2% 안 보이는데? 안 보여. 2%가 붙어있어. 1층으로 바꿔줄까요, 그러면? 제이홉. USB? 아니고요. 렌즈통. 아니고요. 제이홉. 아, 정국, 제이 케이. 네. 볼펜. 아니고요. 아니,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이 느낌이 너무 웃겨. 이 장면이 너무 웃겨. 진. 건전지. 아니고요. 제이홉. 맞았다, 제이홉. 갔다. 이게 명칭을 모르겠어. 맞다. 뭔데? 명칭 아니어도 돼요. 명칭 아니어도 된다고?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뭐예요? 향, 향수. 피. 맞아. 향수라고? 왜? 진짜? 와, 이거 맞춘다고? 그래, 향수네. 향수예요, 향수. 와, 진짜? 오, 됐다. 야, 이거지. 야, 밥 먹어야지. 이런 거 다 있으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이거. 시력 1.5예요. 아, 호비 형 말고 맞출 사람이 없어.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걸 골라오면 어떡하냐? 그냥 백화점. 아, 드디어 그래도 예능같이 좋다. 그다마 2대1 다행이죠. 가슴을 쏟아내리는 제작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렛츠.